오! 오! 찾았다! MDS 찾았다. 스샷 찍어놔야지. 죽어라, 율루트! 아, 쏘기 시원하구만. 근데 아까 같이 하러 가신다고 한진이 나왔는데? 그... 그... 저... 안 보여요. 앞에 가면... 저거 차 아닌가? 오토바이 같은데? 아, 나... 멀어! 멀어! 탈 수 없어 버렷! 아! 타고 싶어. 아니요, 저... 너를 향해 찾아간다, 오토바이. 탈 수 없어져버렷. 먼저 가세요. 저는 이걸 타고 갈게요. 탈 수 없어져버렷. 룸! 거기, 거기. 삼토바에도... 어? 그거 할 수 있나, 여기? 아! 잠깐만, 이거! 으아앗! 찰... 착지... 착지 조졌다. 설마 저희보다 빨리 온 바퀴가 있을까요? 있을 수도? 북쪽... 북쪽 문은 안 열려 있어요. 북쪽 문은 안 열려 있어요. 흐앗! 앗! 슛 좀... 흐앗! 오케이. 중요한 거는... 두 번째 자기장까지는 봐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자기장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 어디 걸리지. 나의... 안녕하세요. 운도 실력이냐고요? 운은 실력이 아니죠. 하지만 그 운이 나빴을 때 커버 칠 수 있는 건 실력이죠. 커버 치는 게 실력이죠. 아, 인쇄지구나. 근데 같이 하러 가신 거 아니었나? 어! 어! 찾았다! MDS 찾았다. 스샷 찍어놔야지. MDS가 뭐예요? 어... 미운 딕맘... 새끼들. 흑! 오케이. 좋아. 삐! 좋아. 죽어라. 율루트! 아, 쏘기 시원하구만. 뭐하십니까? 근데 아까 같이 하러 가신다고 하시지 않았나? 그... 뭐지? 저... 안 보여요. 앞에 다는 게... 뭐가요? AR 앞에 다는 게 보이잖아요. AR 앞에 다른 게 보이잖아요. 가방 2레벨, 3레벨 있으면... 무조건 2레벨... 아, 무조건 3레벨이 좋죠. 아, 무조건 아니에요. 풀밭 싸움 할 때는 2레벨이 좋아요. 3레벨 너무 툭 튀어나와 있어서 잘 보여요. 벗는 게 제일 좋긴 하죠. 벗는 게 제일 좋긴 하죠. 어, 이것도 패치 됐네. 이것도 패치 됐네요. 원래 달리면서... 이거... 우쿨링... 그... 정조준 하면... 왼쪽으로 무조건 나왔는데... 왼쪽에서... 그... 줌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거 오른쪽에서 줌하는 것처럼 보이게 다시 바뀌었네. 3득 데미지 감소 60... 아니, 55% 45%밖에 안 들어가요. 갑바하고 뚝은 딜 감소 수치는 똑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아니, 근데 위쪽으로 걸릴 것 같은데... 산 위 집 갈까요? 일단 한번 자리 보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 팔각정 이런데 들어가 있다가... 오, 저기 오토바이 세워져 있다. 저기 오토바이 세워져 있어요. 60. 여기 사람 있는 거 아니야? 적도 많은데 세워져 있는데?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그냥 가죠? 위험해. 무서워. 아, 있네. 잡고 가죠? 쇠에키들이... 쇠에키들이 뒤질라고... 마, 자신있나? 앞쪽 집 같았어요. 마... 마, 자신있나? 마, 자신있나? 마, 야! 마! 우리를 쐈어? 니들고까진 마. 니들 막 뒤진다, 마. 있다, 있다. 첫 번째 집. 안에 있다. 뒷문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왼쪽 뒷문. 제가 이쪽에서 보고 있을게요. 나왔다, 나왔어요, 나왔어요. 두 대. 기절. 한 명 더 있지 않을까요? 일단 쟤 죽었고. 설마 쟤 혼자 있었나? 쟤 혼자만 타고 간 거 보면 쟤 혼자 일 수도 있는데 왜 혼자 있지? 진짜 혼자 같은데? 봐드릴게요. 시체 드시고 적도만 타고 오시면 될 거 같아. 차 온다. 하얀다시야. 하얀다. 다운. 얘가 같은 파티인가봐요. 걔, 그거 스크스 있지 않았어요? 이거 스크스 측패드랑 소음, 소음기 있는데, 스나 소음기. 이거 먹을 게 너무 많아요. 고정기 드시고. 쓰세요 스크스. 스크스 쓰라고요? 나 샷건 쓰고 싶은데. 스크스 쓰지 뭐. 얘는 손잡이, 수직 손잡이 껴야 되는데. 앵글 손잡이 아무, 쓰잘대기도 없는데. 수직 손잡이가 무조건 좋습니다. 스크스네. 왜냐면 수직 반동이 엄청 크거든요. 한 번 껴서 체감해보면 체감 차이 진짜 많이 나요. 앵글 손잡이고 수직 손잡이. 좌우 반동은 솔직히 별로 안 커요. 수, 수직 반동이 엄청 커서 그렇지. 스크스가. 무조건 수준이 좋아요. 스크스는. 제가 다른 AR총은 취향인데. 스크스는 취향 아니에요. 스크스는 무조건 수직 껴야 돼요. 무조건. 진정. 저 집에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무조건 있지 않을까요? 노적. 뒤에서 쐈어요. 육십. 여기 차가 지금 사람 없는 것 같은데. 저기 내려온다. 칠십오. 왜케 안맞니? 왜케 안맞니? 75 한 명 나무 뒤에 누워있어요 한 명 기절 한 명 달려서 이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저기구나 한 명 더 체크 어디있나요? 그 한 명은 다운 60, 75 둘 다 죽었어요 왜 이렇게 안맞냐 먹으러 갈겁니까? 그래도 되구요 하밍 좀 더 하실려면 먹어도 되고 일단 15초 남았어요 빨리 줄어들 편 아닙니까? 좀 빨리 줄어들죠 빨리 먹어야 돼요 간단하게 그냥 먹을거만 딱 챙겨가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시차는 여기 있는데 어디갔어? 그지 그지인데? 그지야 얘 그지야 없어요? 거기서 죽었을텐데 그 상자 있네요 네 있어요 있어요 로딩이 늦게 됐나봐요 그 상자 로딩 아직까지도 늦게 되는 보고 있는 것 같아 아 이거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면 1평집이 있을 것 같은데 저기 지나자마자 있는 1평집에 여기 1평집 없네 저 303 304 내가 보기 여기 다시 안걸릴 것 같아 가야될 것 같은데 일단은 임시로 썼습니다 상위로 돌아가서 가는게 제일 안전할 것 같아요 여기 여기 지금 당장 사람군대 너무 많이 남았다 저집에 사람 무조건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저기 근처에 언덕 먹고 있어도 돼요 저기 근처에 언덕 두개 있거든요 여기 반대편 언덕 여기 반대편 언덕 여기 반대편 언덕 좋아요 아 저 있다 사람 있다 울타리 울타리 저기 뭐 있어 열료가 없네 아 여기요 열료 없어요 이거 이제 못타요 저희 여기 언덕 초음 2층집에 사람 있어요 아 사람은 없습니다 삼뚝 한 명 이쪽으로 하나 올라와요 240번 잡으세요 둘 잡죠 하나기죠 나무 뒤에 제가 수리탄 수리탄 한 번 더 나이스 여기다 킬 수리탄 하나 더 오 반대편 언덕에 누워있네 하나 어디서 잡았지 와 저걸 못 잡네 나무 뒤로 숨었어요 SW 아 아 이걸 못 잡네 아 저기 뛰어온다 W 285 사이 두명 저 지금 안보여요 한 대 능선 뒤편 두 대 한 대 한 대씩 능선 위에 올라가고 있어요 능선 나무 뒤 W 285 사이 한 삼백 땡기고 쏘면 돼요 능선 위에 내려온다 한 대 두 대 자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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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걸쳐있어요 지금 아 300 누웠다 다운 나이스 뒤에 카구팔 저기 가까워요 카구팔 150방이야 원 원편은 아니에요 아 원 가깝네 밑에 집이 좀 위험한데 반대편 언덕 가구 집안에 계속 보여요 애들 어디 집이요 105방이야 응 바로 앞에 있는 집 두명 있거든요 저쪽 뒤에 오토바이 하나 누워있긴 해요 아 저거 제가 갖고 올게요 어 왜요 210방이야 언덕 이것도 죽어있네 막 어 오토바이 열려받나마 있어요 근데 차 타는거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자기장 안에만 집어넣는다는 생각으로 하죠 일단 타지 말게요 일단 안타고 나중에 갈 때 반대편 언덕 200SW 한 명 누워있어요 와우 G D D D D 아닌가 이거 D D D D 15 아 15 아닌데 반대편 언덕에서 쏘는거 같은데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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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명 있어요 뒤로 가길래 놀랬네 SW SW 여기 유압 언덕까지만 붙어도 될 것 같은데 쟤들 맞는다 쳐맞는다 죽었어 우리 쏟은 애들 죽었어요 오토바이 어딨놨지 내가 여기 있네 아 한 명 내려온다 아 D 맞네 네 D 맞잖아요 통해서 싸우는거 뒤였어요 가세요 핏좀 채울게요 여기 오토바이 버릴게요 온다 근데 반대편 건너왔어요 195도 기절 하나 더 있다 195도 건너왔어요 제가 195도 볼게요 마침내 계란아 마침내 계란아 여기 하나 하나 있어요 아 경기지역 밖에서 죽은거구나 아 그래서 마침내 뜬건가 네 마침내 뜬거 같아요 여기 마지막 구역이네 저기 달린다 SE124에 두명 한 명 기절 화킬할게요 한 명 누워있어요 도로에 SE190 오케이 바로 앞에도 한 명 있어요 SW 지금 도로 한 명 건너왔거든요 바로 밑에 붙어있을거에요 근처에 있어 지금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는데 있어요 분명히 건너왔거든 도로 아 1평집이 있다 190, 165 두명 옆에 밖에 한 명 안에 한 명 아 안에 두명 들어갔어요 아직 있다 뒤에 60 집방향에 지금 나온다 한 명 하나 더 다운 나이스 1평집 조심 밖에 둘 다 밖에 둘 다 나와있어요 쟤들 나와야돼 쟤들 일로 와야돼 나왔어요 나왔어요 1평집 뒤에 있네 한 대 왼쪽에 나이스 한 팀 한 명 얘가 아까 남은 애 아닐까요 아까 제가 말했던 남은 애 아닐까요 한 명 남은게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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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280 바로 앞에 음浮 상 waiver 엠프 들고 있어요 아 저에 있구나 수리탄 던질게요 현재 저 던질게요 Pearl 샷발은 정말 좋아 샷발은 정말 좋은데 파티할 때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오더하는 사람이 있으면 충분히 좋은데 이제 솔큐할 때는